오늘 남장쇼에 심사를 해주실 분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최고로 잘나가는 최고의 남자 오현윤웅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패션모델 오현윤웅입니다. 오늘 MC 박경림씨와 여러분들을 함께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뭐냐? MC 박경림씨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일곱 글자인데 우승민 장놈이 아닌가 힘들어? 어떤 시금한거는? 뭐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대회에서 1등 했다고요? 네 글쎄.. 그거 모르는 척이야! 본인이 해놓고! 아 대회에서 1등 한적 없으세요? 네 잘.. 아 대회에서 1등 한적이 없구나? 잘못 조사된건데 어찌됐던가 요즘 가장 잘나가는 모델인데 실감하세요? 아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좀 제가 받기에는 좀 그렇구요. 아직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뿐이죠. 아 겸손! 이야 자세가 지금 와.. 뽐미남 선발대회에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외모나 옷도 보되 자신감을 꾸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저는 그러면 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 워킹이랑.. 끼요끼 끼를 한번.. 어머 어떡하네! 지금 가져도 돼요? 제가 볼 때 진정한 사나이라면 남자는 포스입니다. 포스요? 네.. 나오는 그 내면의 깊이.. 그런.. 상대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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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 큰일 났다.. 어떡해요.. 오늘.. 다음 주부터 못 보이겠다.. 백 생기라고 너무 오래되겠더만.. 아.. 카드이네.. 뭐 말씀하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백 생기받은 취급인데.. 하하하하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꽃미남 선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ева through and the high changes 되게.. 멋있으세요.. 저 엎드려 뻗치 위해ейший이거.. 아직도 앉아있네.. Immediate.. 자기의 마음을 전하지 말고.. 담모델 passes 5. 연인분 pushin가 너에게 польз perceiveinstam.. 여러분 흥민핀ض들 나에게 펑소시의 여자 Dolphin.. 모두 좋지만.. 유아.. 유리씨 1위 총점 40점 중에 39점을 받은 1위는 유리다 유리지마요 참가만호 몇번일까요? 3번일거 같아요?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참가만호 힙합불 썸네츠 힙합불 썸네츠 힙합불 야니 나와주세요 야니 야니 트로피와 호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 그래 다 요 땡큐 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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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